연수구가 다음 달 4일까지 연수구청 내 로비에서 남한의 작은 결혼식 사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올해 남한의 작은 결혼식 사진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 등 모두 12작품이 전시됩니다. 구는 또 주민들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과도한 결혼 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 문제 개선을 위한 분위기와 결혼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